그러지 않고 이게 좀 시간이 갔다는 얘기지. 시간이 가서 남이 자리를 내가 차고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거든. 이 여자 저기 이 둘이 갔다. 초혼이 아니란 말이야. 이 여자는 갔다 뭐 초혼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하만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남자분과 여자분의 사주를 드려볼 텐데 이 두 분이 어떤 사회인지 어떤 궁합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 것부터 좀 드릴게요. 1960년 여자는 여성분은 1982년 자 우야 오십시다의 천지군군 이룬 동남이 이 삼촌. 이 하궁으로는 오늘의 주식을 잘해. 아이고. 야 이 사람들 갖다 여 사주를 보니까 이 대주 양반이 끼가 많은 사람이야. 이 홍시대주가. 근데 여기서 나긴 둘이가 원부부는 아니야. 원부부는 아니고. 뭐 와이프가 뭐 여 죽어서 뭐 여 사별을 해갖고 결혼을 한다. 이게 아니야. 와이프는 살아있어. 이 사람. 이 시내에서는 남이 가정을 깨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한번 봐. 솔직한 얘기로. 응? 응? 좋은 저기라고 보질 않지. 이 여자가 지켜서 가정을 깬 거잖아. 가정을 깼기 때문에 우리 신명에서는 뭐 여 너 잘했다 소리가 났나 내 인연 소리가 나오지. 그러나 콩콩 뿌리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 대주가 이 남자분이 그래도 내 가정을 지키면서. 큰 집 작은 집 하고 그냥 이러고서는 나가도 갔다 대는데. 그러질 않고 여기한테 지금 다 홀딱 빠졌단 말이다. 근데 이게 한두 해가 된 것도 아니야. 지금 저기 뭐 이 사람한테 미쳐 갖고 서로가 이런다고 그러면은 뛸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 지금. 그러지 않고 이게 좀 시간이 갔다는 얘기지. 시간이 가서 남이 자리를 내가 차고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거든. 이 여자 저기 이 둘이 갔다. 이거 초혼이 아니란 말이야. 이 여자는 갔다 뭐 초혼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게 나 날린다 소리가 나왔다 그래 여자가. 남자는 모르겠다. 남자는 무슨 연예인은 아니니까 그런 거는 모르겠고 그러는데 이런 게 나 날리고 이만한 인물에 반반한 인물에 뭘 가정까지 갖다 깨트리고서는 이 길을 이 사람을 택했는지. 참 안타까울 뿐이야. 안타까울 뿐이고 언제까지가 나이가 젊은 청춘은 아니잖아. 젊은 청춘은 아니고. 내가 모든 길에 이 사람을 이 남자를 만나서 이 여자는 모든 일이 뭐 남자가 돈이 있어서 뭐 이거 주고 너는 내 여자 해라 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여자가 활동할 수 있는 맥이 다 끊어졌다. 이렇게 나와.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주거든. 그런데 숨은 그림자. 숨은 그림자로 있다가 지금에 와서는 병풍 속의 그림자야. 그러면 숨어서 살고 이렇게 했던 게 이제는 빛이 조금 번다고 하지만 이 양반이 지금 나이가 본의 아니게 병세는 두 가지 병세는 있어 이 사람이. 뭐 패쪽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이 사랑이 그래도 끝까지 갈 수가 있을까. 이게 걱정이 돼. 사랑하니까 붙어있고 여태껏 그러겠지만은 이제 만일에 이 사람이 나이가 70세가 되고 여기 여자분이 나이가 안 쉬우는 뭐 마흔은 뭐 여섯 되고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뭐 이거 둘이 가 인연이 거기서 끊어지지 않을까. 백년해로 가는 인연은 아니야. 둘이 가. 백년해로 가는 인연은 아니야. 내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남이 가슴 아프게 해놓으면 나도 가슴 아픈 거거든. 그런데 왜 내 젊은 청춘을 왜 이 남자 때문에 다 이어버릴까. 그게 이제 아깝다는 그런 신에서 하는 말이고. 뭐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갖다 이렇게 활발해서 활동을 하고 해서 갈 수 있는 사주인데 왜 여기서 이 사람 때문에 한 남자 때문에 내 일생을 이렇게 무너질까. 이게 안타까울 뿐이야. 남자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금전은 뭐 이 아까 얘기했잖아. 이 사람이 금전이 많아서 자기도 번호는 어디 있어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활동하는 사람은 활동을 해야지 되거든. 근데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갖다 스트레스를 받고 둘이는 죽고 못 산다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갖다 속 내어면 그게 아니거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둘이 뭐 절교를 하고 다시 안 산다 어쩐다 이러면 자기가 이 나이 먹은 사람하고 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걸 더 욕을 먹으니까 또 그렇게 또 끌고 가는 그런 성향도 있어. 사랑을 하니깐 그렇겠지만 그래도 그 사랑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여기서 신에서 보는 거는 그 판단을 그렇게 한다. 왜 이 여자가 아깝다는 얘기야. 솔직한 얘기로 남자도 아깝지만은 여자가 아까워. 궁금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분이 한 가정을 깨트린 그런. 그렇지. 지금 그렇게 나와. 이게 나중에 실제로 좀 이런 게 벌을 받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 저게 여 남자가 여자가 죽어서 사별을 했다면 혼자 못 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나이는 상관이 없어. 숫자에 불과한데. 근데 그게 아니라 가정을 깼다고 나오거든. 그건 조광지차를 쳐버렸다는 얘기야. 조광지차는 그냥 놔두고 조광지차도 불쌍하거든. 그냥 놔두고 거기에 자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 사주에. 근데 아들은 없다. 이 홍시대주는 내 사주에 아들은 없어. 이상하게. 그리고 아들이 있어도 가슴에다 묻는 사주지. 이제 그런 저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가슴 아프게 내 가정을 깨면서까지 이렇게 할까? 가정을 깼다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불륜으로 이제 넘어갔다가 저게 한 거지. 근데 불륜이 그래도 잠깐 그냥 스쳐가는 바람처럼 이렇게 연이 끊어지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남의 가정까지 지금 완전히 이제 망가티비인 거 아니야. 그러면 과연 내가 갔다가 잘 되겠냐? 뭐 못 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여자애 갔다가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안타까워서 지금이라도 마음을 잡고 자기가 하는 일에 종사해 이제 딱 갔다가 하고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정을 자기 가정을 가든 안 가든 이미 깨어졌다고 해도 자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야 이거는. 알겠습니다. 둘이 길게 가지는 않아. 죽을 때까지 갔다가 나 당신 옆에서 있을 거야 하는 일은 둘이 여는 아니란 말이야. 활동을 하려고 해도 그때는 힘들다는 얘기야. 이해가 가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주를 가졌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 그냥. 불륜 관계로 엔조이 삼아서 그거를 그냥 끝내버리고 자기 일에 이어 몰두해 갖고 하면은 더 큰 인물이 되지 않을까. 그게 진짜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천학만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